정신과적 응급 입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야간이나 휴일에 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에 강서구가 전국 자치구 최초로 정신응급 환자에 대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지난 15일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강서구 보건소와 김포다은병원, 강서경찰서와 강서소방서 등 4개 기관이 모인 가운데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사업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앞으로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에 대해 24시간 진료와 입원이 가능하도록 정신과적 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해 정신질환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정신건강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경고히 할 필요가 있어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정신건강과 안전이 확보되길 기대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사업으로 정신응급 환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호와 치료가 가능해져 구민들의 정신건강증진과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